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안에 오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또 계신 것 같아요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지 그만두고 나가야 될지 토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으면 또 계신 것 같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와 같이 계실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고 한다면 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근심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심을 느끼는 거죠 이 성령의 근심은 양심의 가책과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근심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만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마음의 근심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어요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 전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예요? 화내고 분내고 싸우지 마라 28절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마라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들이 다 그동안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마 싸우지 마 화내지 마 도적질 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처음 듣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만 사실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셨다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자기는 전혀 정말 듣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는 육성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소리를 들으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이라는 표현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느낌입니다 내가 성령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무거워요 불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내게는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마음 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오늘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불신자들도 다 왔겠죠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불신자들도 왔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예배 드릴 생각을 주신 거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생각이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예요 그것이 근심일지라도 놀라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들어야 그게 진짜 소리고 눈으로 보아야 그게 사실이고 내가 실제로 느낌으로 경험을 해보아야 그거 믿을만 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 이건 너무 주관적이잖아 귀로 들려야 주님의 음성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확실한 걸까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한 거 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개구리를 비이커에 담아서 거기다 물에 담아놓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뗍니다 개구리는 15도 정도 되는 물이 제일 좋아하는 정도의 수온이에요 15도 정도에 맞춰서 물 속에 담아놓으면 개구리는 아주 편안하게 물 속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램프에서 불이 붙어서 수온이 올라갑니다 16도 17도 20도 25도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여전히 편안하게 있어요 적응이 된다는 거 익숙해진다는 거 물이 서서히 수온이 높아지니까 그게 변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45도 정도 되면 푹 익어버려요 그냥 조용히 죽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요? 개구리가 만약에 45도 되는 물 속에 바로 집어넣으면 막 반짝 뛰고 난리도 아니죠 뜨거워서 그런데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정확하게 잘 이용해요 우리에게 서서히 익숙해지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은 별로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기가 막힌 일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됐어요 미국은 동성애를 문제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왜? 서서히 익숙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다 멸망으로 가는 죄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원인의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런데도 기가 막혀요 지금 세상에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도 자꾸 보았기 때문에 자꾸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가 따먹게 할 때도 바로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보여줬어요 선악가를 그러다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여겨지니까 선악가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악마도요 자꾸 보면 정 든다 그 말이에요 자꾸 보면 처음에 보니까 충격이지 자꾸 보면 정이 들어서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악마랑 같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가나요 그러나 그게 다 괜찮은 건가요? 10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와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100년 뒤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면 아마 여러분 기절초풍에서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사실이다 똑똑한 것 같아도 비이커 속에 개구리가 온도에 서서히 적응해서 결국은 자기가 다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성령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큐티라고들 말하죠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매일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주목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틈만 생기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풀지 말고 그냥 그날 밤을 지내요 그러면 들어와요 간단해요 마귀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용서하지 말고 풀지 말고 그날 밤을 그냥 지내요 그러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떻든지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켜서 주님과 교제가 안 되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요 틈만 보이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진짜 실망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싸워요 어떻게 그렇게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소리 그렇게 정말 더러운 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더러운 말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랬다면 하지 말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하신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마귀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 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요 화내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전부 다 마귀가 틈을 타는 조건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가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죄의 유혹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건데 아 그러면 가른 유다가 이건 아니야 그래야죠 마귀가 넣어준 건 줄 몰랐어도 이건 아니야 그래야죠 그런데 가른 유다가 마음의 생각이니까 그리고는 그 생각을 품었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과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칠 참 착한 마음을 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 먹이고 입히려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헝금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헝금하는 직전에 인생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일부는 떼어놓고 다 바쳤다고 하자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했나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느냐 사단이 그 속에 가득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아무렇게나 열어놓고 무슨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니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마귀는 왕로를 다는 거죠 자문사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성이죠 높이가 9m예요 누구도 그 성을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이 5m예요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지가 않아요 길이가 3000km예요 그 성을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방에 있는 외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아서 북방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대비를 해놓은 거죠 우주선을 타고 내려보면 지구에서 중국 땅에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할 정도니 정말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북방 외족으로부터 중국은 늘 안전했을까요? 만리장성 쌓아놓고 100년 사이에 3번이나 뚫렸어요 만리장성이 아니 만리장성을 타고 올라왔나요? 무너뜨리고 왔나요? 돌아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리장성은 까딱 없었어요 만리장성에 문지기가 뇌물 받아서 문을 열어줘버렸는데 왜 쌓았나 몰라 그 성을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버리니까 그 엄청난 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우리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될 대상에게 열어줘야죠 마귀가 어떻든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건 우리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런데 마귀에게 문을 벌컥벌컥 열어주네 화난다고 밤새도록 화를 풀지 않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나요? 알고 나면 화나는 일도 있고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날 밤으로 풀지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은 간단해요 마귀에게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굳게 닫고 성령님 근심하지 않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복되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진짜 무슨 문이 있어야 문단속을 하잖아요 마음의 문이라고 그러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단속을 하는 거죠? 31절 32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었어요 마음의 문단속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일이에요 서로 싸우고 화내고 그리고 떠들고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를 마음에 불러들이는 일과 같으니까 이제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아주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에서 교우들하고 교제하는 그 속에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일은 언제나 여러분이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식당 사람들 가게 사람들, 부동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요즘 난리 났대요 자기들 말로는 부흥이랬는데 하여튼 별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나 봐요 그렇게 심지어 보석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도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그랬다고 해서 교회를 나와봤죠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길래 나와봤더니 크게 실망을 했어요 무슨 특별하게 감동적인 일은 없고 찬송 소리가 좀 크다는 거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래 이 사람에게는 그게 감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별것도 아니네 오히려 이상하네 사람들이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누가 가게를 와서 뭘 꾸린 걸 가지고 풀어 놓으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보니까 자기 가게에 있던 보석을 훔쳐간 도둑놈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이걸 다 돌려 드릴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지난 죄를 다 들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다 벤상하라 다 돌려 드리고 용서를 빌으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왔노라고 그 보석가게 주인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부흥인가 그리고 그가 다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또 나오고 그도 역시 예수를 믿어놓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웰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어느 여성도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도무지 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기도 문 하는 시간에 중간에 딱 막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리고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도무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 못하고 오랫동안 상종도 안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예배 드리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고 상종도 하다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극적인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둘이 다시 교회를 찾아와서 모인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온 교회가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이후 주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웨일지 지방 부흥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무슨 특별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굶어 죽이실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오직 하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염려해서 근심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때 그때 깨달아 알아들으면 돼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군요 주님이 근심하시면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화가 나도 밤을 새면 안 돼요 밤을 지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지키세요 마음 단속 잘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좀 Staats Tower 그렇죠 이거 진짜 지키는 사람 주님의 세kiem ция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 trabalh e 하는 compet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